이번에 충전을 요청하신 분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다는 남편분입니다. 벌벌 떨고 있다는 남편분입니다. 재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. 저희는 평소엔 참 즐겁게 잘 지내는데 한 번씩 제 실수로 와이프의 화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. 연애할 땐 이렇게까지 화를 많이 내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는 화를 많이 내요. 화를 낼 때마다 아무리 사과해도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화를 냅니다. 지금 인기장 났어. 한 번씩 제 실수로 와이프의 화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.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번씩이 아니라고 들으셨을 거예요. 저도 물론 항상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. 일단 어디 계신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어디 계시죠? 어디 계시죠?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어디 계시죠? 남편분 손도 이렇게 드시네요. 지금도 눈치를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최근에 화내신 적은 언제예요? 남자들이 군대나 이런 데에서는 빨래를 한꺼번에 다 넣어서 빨았나 봐요. 근데 이제 사실 뭐 흰빨래, 속옷, 겉옷 이게 다 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저한테 칭찬을 받고 싶었는지 뭐 다 넣었어요. 그것도 넣고 과탄산 그런 것도 넣고 세제도 넣고 뜨거운 물로 돌렸더니 뜨거운 물로 돌렸더니 그냥 뭐 옷이 다 망가졌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떡해. 근데 이제 사과를 하는데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화가 더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왜 그랬지? 이걸 알려줘야 되나? 너무 기본적인 건데? 알아서 좀 하지, 알아서 좀 하지. 알아서 좀 하지, 군대 갔다 왔는데 그것도 뭐 색깔을 통일시켜. 다 알려줘야 돼, 이런 거? 근데 아내분이 오빠, 자기야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좀 알아들을 만하게 얘기하셨어요? 아니면 어, 나 못 알아들었는데? 어떠세요?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. 그냥 근데 작게도 화냈다가 세게도 화냈다가 주로 그러면 어떤 걸로 많이 좀 화를 내셨어요, 아내분이? 생각 드는 것 중.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진짜 기억이 안 나요. 왜 이렇게 지금 또 끌어오르고 있어요? 그거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야? 그래도 한 번만에 또 폭발합니다. 나가자마자 그냥 또 끝나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너무 혼나면 약간 이게 사람이 이렇게 딱 돼버리는 게 이렇게 딱 돼버리는 게 이렇게 돼버리는 게 네, 맞아요. 많이 혼나보셨는 것 같은데요? 저도 약간 비슷한 건데 저도 지금 되게 거울을 보는 느낌인 게 제가 이게 잘못한 건 알겠는데 너무 순간적으로 확 하고 다가오면 화나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먼저지 그렇게 되더라고요. 우린 빨래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. 잘했으면 좋겠는데 화나게 하지 말아야지 가 먼저 되다 보니까 그걸 또 살짝 까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. 너무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. 그렇습니까? 아내분은 좀 이렇게 대변에서 우리 김한아 아나운서가 남편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떤 것 같아요? 들어보시니까. 그냥 다 남자는 다 똑같구나. 배달 씨랑 우리 이장원 씨도 혹시 상대에 대해서 막 화가 났어요. 어떤 행동 하시는지 처음에 오빠랑 웃은 얘기하다가 오빠가 이렇게 물건을 막 늘어놓는 스타일이에요. 이렇게 겹쳐서 안 놓고 눈에 다 보이게 그게 자기만의 룰이에요. 그런데 저는 눈에서 안 보여야 되는 게 저의 룰이고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면 저는 몰래 치웠다가 돌아서면 다시 펼쳐져 있고 그런데 말을 안 했어요, 서로. 그런데 제가 먼저 오빠한테 예쁘게 말을 하겠다고 오빠는 약간 물건을 좀 이렇게 잘 펼쳐놓는구나.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빠가 다혜는 수건을 이렇게 다혜는 수건을 다혜는 수건을 이렇게 구겨서 걸어놓는구나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 친 거네요. 반격이 들어왔는데. 그래서 그때 이건 아니다.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. 양쪽 분 입장에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은 갑자기는 없다. 그러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? 갑자기? 내가 갑자기야? 이렇게 하면서 더 화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이 여성이나 그 남성은 갑자기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에 저는 쌓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남편이 하는 거 사실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런데 나 열 번 참았어요. 그런데 열 한 번이 돼서 그날 내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. 맞아. 그런데 내 컨디션이 좋으면 참아줄 수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런데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때까지 열 번 참았던 게 빵 하고 터지는 거구나. 두 번째 남편하고나 아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과거에 쌓인 게 있어요. 비슷한 상황에서.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요. 개인적으로. 안 마시는 이유는 아버지가 이제 제가 마셔야 할 술을 다 마셔버리셨어요.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집안에 어떤 폭력적인 위해를 가하는 걸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술을 안 먹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뭐 대학생 때 연애를 하고 이럴 때 너무 좋아요. 이 사람. 다 좋아. 외적 매력도 있고 뭐 나랑 대화도 잘 되고 다 좋아요.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술을 먹네요. 그리고는 뭐 술이 취해. 그러면 바로 뭐 앞뒤 이런 거 없이 딱 그만둬. 갑자기 다 관계를 그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상대방 여성이 생각하기에 모르지. 오빠 이런 걸 갖고 왜 그렇게 민감해? 마실 수도 있죠. 내가 술을 엄청 마신 것도 아니잖아. 그러면 이제 됐어. 그만둬. 나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. 말하지 마.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그 사귀는 친구한테 야 우리 아버지 술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엄마 때렸어. 나 그러니까 술 먹지 마. 이런 거 말하는 거 부끄러울 수 있거든. 싫을 수 있죠. 자기 치부니까. 우리 집안에 대한 치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자존감이 좋지 않으면 말 못해요. 맞아요. 그러면 이제 아내분께 여쭙고 싶은 건 그거예요. 어?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참은 거야? 아니면 내 과거에 참은 거야?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과의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과거와 나와의 문제가 약간 억울하게 이 사람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. 그치. 사실 제 생각에는 11번이 아니라 한 꽤 많이 더 참고 이야기를 해요. 왜냐하면 조금 약간 소심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참고 참다가 아 상처받을까 봐 내가 참고 참다가 소심한 사람을 아예 뒤지게 해버리는 제가 예전에 신안이라는 곳에 대파 촬영을 갔는데 신안 대파가 되게 이렇게 여기 하얀 부분이 길고 좋더라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고운 모래에서 자라는데 이제 이랑을 파서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하얀 부분이 긴 거예요.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한글을 모르셨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엄마가 한글을 모르니까 엄마 나 영안 사전사에 대해 돈 줘 이랬어요. 엄마가 주더라고요. 한 2주 있다 한영 사전사에 대해 돈 줘 이랬어요. 돈을 또 주더라고요. 또 2주 있다 프라임 사전사에 대해 돈 줘 이랬어요. 엄마가 그때는 너 저번에 뭐 안 샀어? 이러더라고요.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엄마 그건 영안 한영 이건 프라임 다 다른 거야. 그러면서 엄마 눈을 딱 이렇게 봤어요. 그런데 엄마 눈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한글 모르시니까. 엄마가 이제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제가 오락실을 갔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고 저희 딸이 초등학교 몇 학년이 되면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눈을 딱 보니까 제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. 부모가 되면 그런 게 있거든요. 내용으로는 몰라요. 맞아. 그런데 약간 헤르츠로 알아요.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그 수십 년 전에 엄마 표정이 딱 보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아 엄마가 알았구나. 그런데 모르는 척 해줬구나.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덮어줘본 적이 있는가. 누군가가 내 잘못을 내 실수를 알고도 그 연약함을 감싸줘본 적이 없다는 거죠.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안 본 척해주고 모르는 척해주고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런 거 생기면 어디서 날 속이려고 그래? 내 성격 알아 몰라. 나 원래 진짜 이런 방울뱀 소리 나오고 이제 그리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엄마가 모르는 척 해줬다는 걸 거의 40년이 따랐네요. 그래서 저는 진짜 흙처럼 그 대파를 상처입기 쉬운 곳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. 결혼하고 나서 저는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결혼은 아시겠지만 논리로만은 절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. 당신이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. 당신이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. 그렇게 하면 사실 혼자 사는 게 훨씬 자유롭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어요. 용서할 수 있는 만큼만 상대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.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해선 알고 싶지 않다.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. 결혼을 대하여 예쁜 단어를 골라 예쁜 칭찬을 하고 예쁜 밤을 만들 것 결혼을 대하여